도미노의 판을 키워서 곡선 도미노를 만들어 봅시다. 우선 여기 설정을 눌러서 폭과 길이를 500, 50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팅커캐드의 작업평면의 최대 크기는 1000, 1000까지 가능하지만 너무 크면 도형이 굉장히 작게 보이고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500, 500 정도에서 작업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평면이 넓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곡선 도미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도미노 하나 일단 만들어야겠죠. 도미노 하나 두께는 4 정도 하고요. 높이는 적당히 한 40 정도 할까요? 그리고 도미노 색상 복제하기 전에 미리 바꿔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D 누르고 얘를 직선 이동해서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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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직선으로 복제해서 가다가 이제 회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는 각도, 회전하는 각도를 마우스를 멀리 두면 미세하게 회전할 수 있죠. 회전을 각도를 주고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하면 도미노가 서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리로 가서 부딪히면 안 되니까 다시 회전을 반대쪽으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근데 내가 모르고 바탕을 이렇게 아무데나 클릭하거나 이렇게 해서 풀렸어요. 그러면 컨트롤 D를 아무리 눌러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럴 때는 그냥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컨트롤 D 누르고요. 자 도형 움직이고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자 근데 여기서 회전할 때도 컨트롤 D 눌렀어요. 그리고 얘를 회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움직여줬는데 만약에 회전을 할 때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자 이렇게 도미노와 도미노 사이가 너무 멀면 좀 불안합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도미노와 도미노 사이가 너무 띄엄띄엄 있으면 도미노가 서로 이어져서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 그게 도미노는 아니죠. 원래 도미노는 순차적으로 넘어지면서 가는 게 이 도미노의 재미인데 어쨌든 이렇게 한 판 가득히 여러분 이렇게 도미노를 직선과 곡선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도미노 사이의 간격은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도미노의 키가 크다면 또 간격이 넓어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만들어 보고 우리에게는 10레벨 가서 계속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잘 세워졌나 확인한 다음에 플레이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장난감을 던져서 넘어지는 아 뭐가 이상하죠. 자 도미노가 넘어지다가 끊겼습니다. 자 여기 플레이바를 움직이면 마치 비디오 되감기처럼 다시 볼 수 있는데요. 자 휘리릭 가서 보면 자 도미노를 쳤어요. 오리가 도미노를 쳤는데 지금 아래를 쳤죠. 그러니까 도미노가 사실 이쪽 앞으로 넘어지면서 위쪽이 앞으로 넘어져야 되는데 아래가 지금 넘어지면서 이렇게 맞으니까 도미노가 이어지지 못합니다. 다시 재설정 눌러서요. 아 그러면 여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장난감이 요 위를 맞춰서 앞으로 넘어져야 됩니다. 그럼 다시 플레이 누르고 자 이렇게 눌러서 앞으로 넘어졌더니 아 다 넘어졌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를 해서 볼까요? 살짝 아슬아슬 했는데 앞으로 가재가 탁 치면서 와다다다다다다다 넘어집니다. 자 여기가 간격이 살짝 넓어서 오 그래도 잘 넘어졌어요. 자 그리고 사실 도미노가 넘어지면 넘어질 때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위험했던 게 지금 이 넘어진 도형이 여기 옆에 있는 도미노를 쳐서 움직임이 끊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미노를 곡선으로 만들 때는 주변의 이 라인도 고민을 생각을 하면서 모델링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곡선 도미노 잘 넘어지고 있나요?